진짜 맛있겠다, 오늘 이게 찐이야. 진짜 찐이에요. 맛있어. 밥을 말고 좀 기다리니까, 얼음 때문에 시원해지니까 더 맛있네. 찬밥. 모래는 찬밥이구나. 오늘 맛이 절로 다셔지네. 우와, 미쳤다. 아니, 바람이 또 얼마나 탱탱해져요, 얼음을 만나면. 배고플 땐 든든한 한 끼가 됐고. 너무 아저씨처럼 먹어. 예나 지금이나 물에 한 그릇이 더위와 피로를 씻어주는 건 변함없겠죠. 잘 먹었습니다. 어우, 맛있겠다. 내가 볼 땐 오늘 방송 보시잖아요. 무조건 해요. 내일 토요일이잖아요. 무조건 해요, 무조건. 왜냐하면 집에 있는 재료로 다 할 수 있어. 한 2시쯤에 해야 드세요. 왜냐하면 2시쯤에 제일 더울 때니까. 와, 너무 맛있다. 솔직히 오징어가 만약에 없으면. 오징어 굳이 안 쓰셔도 돼요. 간편하게 골뱅이 캔. 그래서 반 자르셔서 쭉 뿌리면 더 맛있고요. 또 문어 숙회 많이 파니까 그대로 슬라이스 된 거 써도 되고요. 어떤 회가 올라가든 소스만 기억해 주시면. 맞아요. 그 맛이 올라온다.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명에다 저것만 하셔도 돼요. 그래도 충분히 맛있으니까요. 이거 다 하지 뭐. 이거 뭐야? 이거 다 하지 마요. 이걸로 또 뭐 하시는 거죠? 지금 잡으신 거예요, 거기서? 뒤에서? 뒤에 오징어 배가 있어요. 배가 자극하는 새벽에 출항해서요. 다, 전부 다 20마리. 20마리? 20마리. 1인당 1.5 오징어. 오늘 점심은 무료입니다. 우리의 파티. 스태프를 위해서. 아니 언제 또 이걸 또 이렇게 손질을 하시고. 대단하시다.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하면은 금방은 해요. 근데 좀 귀찮아서 그런데 금방 할 수 있어요. 이 정도는 거의 없지 않으신데. 진짜 대단하셔. 진짜 수고하셨다. 대단하셔. 근데 저도 언제 하나 싶었는데. 음악 들으면서 하면 또 금방 해요. 우와 대단하셔. 이거 이거 사실. 음직을 대량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겠네. 대량으로 조리하면 질겨질 수 밖에 없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해서. 따로따로. 고생이 많으세요. 진짜 많다. 생각에 나왔습니다. 미나리가 이게. 우와. 한 반이네 반. 쪽파 이만큼 있어. 미나리 세단 쪽파 1kg. 우와 양이 어마어마하다. 꼭 필요한 거는 미나리와 쪽파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죠. 미나리와 쪽파 들어가야죠. 여러분 꼭 사세요. 미나리 쪽파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. 김치당. 우와 대화가. 이 정도면 돼. 이제 김장하고 있어요. 김장이었어요. 됐어. 됐는데 뭐야 이제. 양념만 만들고 양념. 간 맞히기도 또 힘들어요. 대량으로 하겠네. 자 그래서 일단은 계량을 해볼까요. 뭐지? 저게 뭐지? 제가 매실당 갔다 통인데요. 오랜만에 꺼냈어요. 20명인데 지금 우리 집과 다는. 용량은. 자 어떻게 들어갑니까. 설 19 384. 설탕 3개 10초 8개. 고추장 담뿍 4개잖아. 10배를 만들어야 돼. 가루는 숟가락 한으로 12g. 액체는 8g이에요. 숟가락 한으로 12g. 액체는 8g이에요. 설탕 3개 12g. 36g이지. 그럼 식초는 2인분 기준 64g. 8 8에 64잖아. 8개니까. 좀 어려운 길 가시는 것 같은데. 8 8에 64g. 너무 크고. 나는 수확은 안 돼. 종이에 계산하고 계시네. 자 두뇌 풀과도. 아 나왔다. 와 대박이다 진짜. 고추장 1.2kg. 엄청난 스케일에.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360g 들어가면 돼. 곱하기 10하면 2.4L. 64g이에요. 그럼 640이 들어가야 돼. 액전 넣어야 돼요. 마늘. 진짜 대박이다. 열 맞아요. 열. 이거 열 번지잖아 지금. 잔치하실 때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되게 쉬우니까. 이거 어떻게 흔들지. 이걸 보고. 이렇게. 헤드락 하듯이. 이거는 많이 무거워. 우와. 우와. 오 야 가슴 근육. 단추 조심 단추 단추. 터질 것 같아요. 오 추성은 씨한테 뒤지지 않아? 아 창피하다. 이럴려나. 이렇게 해야 잘 섞입니다. 맞아요. 저 저 저 진짜. 어우 진짜 맛있겠다. 올라왔어 올라왔어. 응. 같아. 같아. 올라온 게 이 대용량 맛이 아까 하나 만든 맛이랑 똑같다는 그거잖아요. 그렇죠? 네 같아요 그거는. 양념이 복잡한 양념이 아니어서요. 집에서 해도 같은 맛 나실 거예요. 됐는데 뭐야 이제. 면 넣는 거죠? 면은 대용량으로 삶을 게 걱정되는데. 면은 대용량으로 삶을 게 걱정되는데. 방금 된 뒤에다가. 봄솥에다 넣고. 넣자마자 바로 저으셔야 돼요. 원래 넣으면서 저어야 돼요. 뭉치지만 않게. 뭉치면 큰일 날. 붙어버리면. 이것도 2분 정도 하셨나요? 2분도 더 빨리 끊었어요. 왜냐면 계속 익으니까요. 끊으면서. 와 넘쳤어요 지금. 메와드 어휴 볼. 얼음 그냥 한 팩을. 자 이거 면 들어가요. 이 엽지 먹이다. 오 좋아. 아우 탱글탱글. 오야 CF예요 CF. 아 CF예요. 오 야 여기서 얼굴이 나오네. 오징어 20마리, 미나리 세단. 세단. 22마리. 아, 여기서 동시에 가요. 신난다. 이런비의 귀지 위에서. 야, 요리가 시원시원하니까 아주 초기 다 시원하네. 매콤하게 청양초까지. 청양고추. 청양고추 추가하면 좋은데. 청양고추 꼭 넣으세요. 어른들은 반드시 넣으세요. 자, 들어갑니다. 여러분 들어갑니다. 찢었다. 여름아. 여름아, 비켜. 진짜 맛있겠다. 와, 시원하다. 깨. 깨 많이 드세요. 깨가 되게 중요해요. 아, 진짜 맛있겠다. 와, 미션 미쳤다. 아, 이건 면 장인들 영상인데. 나이가라 국수폭폭. 와. 갈배물에. 아, 이런 건 못 참지. 어. 어, 갈라요. 까꿍. 오. 이렇게 돼서 20인분. 갈배물에. 와. 와. 자, 이제 배급할게요. 네. 애타고 계세요, 스태프들. 와, 저 너무 너무 행복하시겠다. 와, 근데 한 접시에 되게 많다, 양이. 많이씩 드렸어요. 아, 신나셨어요? 덕규 씨,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와, 저도 저기 갈래요. 나중에 일손 부족하시면 저희도. 감사합니다. 탱글탱글해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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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마무리로. 마지막이 진짜 액기스다. 뭔가 면수와 채수와 육수가 싹 만나면서. 다 만났어요. 저 오늘 퇴근하고 바로 해먹을 거예요. 퇴근하고 바로 해먹을 거예요. 진짜로. 젊어. 나 둘 홀리로 주의할 수 있는데 저는 과연 유명 쫓아오렇게